누구 때문에 해체한 거죠? 아, 회사 때문에. 아, 회사 때문에? 그 당시에? 남의 탓으로 남의 탓으로 남의 탓. 자, 남 탓 이래서 갑니다. 남 탓. 아니, 분명히 내 원인도 있겠어. 나의 원인도 있겠어. 되게 명확하다. 되게 명확해 이유가.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해놓을 수 있어. 아니, 괜찮아요. 나의 원인도 있겠지만 그때는 회사가 부도났어요. 회사가 부도. 회사 문제. 원인은 충분히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었다, 타이픈을? 그만한 위치였나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무슨 위치야. 타이픈에서? 타이픈에서? 네, 저는. 리드 시간이었습니다. 네, 메인 보컬이고 리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고 싶었지만. 타이픈은 알아요? 타이픈은 알아요? 아니요, 저는 무일푼만 알아요. 비슷한. 진짜 유치하네요. 유치하긴 해요. 결국 무일푼 됐잖아요, 타이픈이. 타이픈이 무일푼 됐잖아요. 지금 잘, 잘 벌고 계시는데. 무일푼이면서 뭘 믿는 척을 해? 아유, 타이픈이 무일푼이면서. 동현이 형. 동현이 형. 여기 사부님도 좀 제시해야 해. 아니,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지원자 이렇게 막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야, 우리 참가자들을 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기만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여기만 따로 지금 메이크업을 좀. 자, 그런데 두 분이 소름 돋게도 평행 이론처럼 우리 이재희 씨도 샤페체로 그룹 활동 실패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좀 엮였던 것 같은데? 아 그. 아 그. 누구 탓을 하시겠어요? 누구 탓이에요 이건. 그건요? 서지형 탓이요. 서지형 탓이요. 서지형 탓이요. 야, 자표를 너만 더 쳤어. 자, 나은 탓! 이야, 이야, 너무 화나게 찍어. 이야, 자퇴를 너무 화나게 찍어. 아, 이게 사실상은 이게 이상민 탓도 할 만했는데. 아, 맞아. 이상민 탓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미있다고 한 거죠. 그러네요. 재미있다고 한 거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은우 씨는 왜 못 웃었어요, 지금? 샵이도. 뭘, 뭘 넣은 상의. 아, 혹시 뭘 알아야죠, 샵만. 아직 샵 노래 아는 거 있어요? 아까 샵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샵 안에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샵, 그 샵. 자기랑 같이 자기라고. 같은 샵. 아이에 몰르더라고요, 아이에. 지금까지는 좀 비슷해.